좋아요와 구독하기 음 S병 하나 더 분배하구요 강화하고 그 다음에 레벨업 하나 더 하고 갈게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좋구요 음 화방력 있다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류님 어! 아! 구원 모자라서 소지 소울 구원 모자라서 레벨업을 못해? 실화야? 어허 아 뭐야 아이템 매각 뭐 쌀 때가 없는거 아무거나 하나를 팔아야겠네요 오 녹색풀이 지금 소비속도를 올려주네 요 두경을 팔고 아션 원 레벨업 장비중량이 너무 무겁다구요? 지금 중량? 중량 70% 안되는데? 어 70% 안됐어 70% 음 아니 거상도 합니다 아니아니 괜찮습니다. 여러분 돈 지원을 안받습니다 제가 최대한 혼자임으로 한번 해보려고 최대한 혼자임으로 한번 해보려고 아 근데 그 길을 또 찾아가야겠네 그래도 오지게 죽이면서 또 가야겠네 자 일단 물량은 12개까지 충전이 됐어요 여러분들 렛츠고! 다시 갑니다 자 가자 가자 자 빠르게 달려가서 어 빠르게 달려가서 일단 체력값을 틈을 주면 안되구요 이런 데서 으흠 여기서 오른쪽에 튀어나온 놈 하나 있었죠? 어 그렇죠 조져주구요 같은거 또 안당하죠? 두번은 안당해요 멍청이 아니니까요 쭉 뛰어갑시다 이쪽이 아니지 않았나? 넙 시전하게 돼 빨리 죽여버리고 아 저 반대편 맞나? 아 맞다 맞다 이쪽이다 빠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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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관이 누나들 나 얘네들 보고 왜 성관이 누나들이라고 하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알것 같애 반대쪽 아닌가 이거? 문 다 열어놔서 편안합니다 아 곰탕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어 아 아 이쪽이 아닌가? 아 나 길을 와도와도 헷갈려 길이 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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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헷갈리는데? 저 몬스터고 저 필요없구요 아 이쪽이구나 자 아래쪽으로 가서 여기 아닌가요? 기억이 안나요? 어 그냥 달려볼게요 여러분들 어어어 이쪽이 아닌가? 맞죠 맞죠 이쪽? 쭉 달려서 아 이쪽 문 여는게 아니었구요 반대쪽인가요? 아이 누나들 누나들 누님들 누님들 성관님 누님들 아 투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투표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저 그리고 저번 대통령 투표했거든요 지역투표도 할게요 지역선거도 하겠습니다 성관님 누님들 예 예 저 굉장히 올바른 시민이에요 뒤에 따라오나요? 어이씨 무서워 하하핳이 인기 많은 남자래 이런 인기 필요없어 나한테 저한테 이따위 이따위 인기 네엉 니? 아 오마 깜짝이야 놀랬잖아요 깜짝 놀랐네 이쪽이었죠 어 아무리 봐도 이쪽이었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 저녁 드시고 오신거죠? 이제 앞으로 몇시간이 될지 모르는 긴 여정을 같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들 식사를 하시구요 자 오 에바입니다 이거 위험해 위험해 자 위험하죠? 자자자자 위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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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자 분량 하나 먹어주고요 빠르게 자 바로! 바로 조져줍니다 이렇게 좋아요 좋았어요 다크스워드 끝까지 어클 못할 것 같다 왜왜왜 아직 뭐 지금 반절 좀 넘었다면서요 어클 할건데? 아니 근데 이거 어클보다 변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앞에 괴물있다는데 미믹말하는거지 저번에 자 빨리 뛰어가서 조져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방 끝났구요 빠르게 빠르게 저 아래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왠지 저 아래쪽에 화트풀 아닌가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넘들 자자 뒤로 한번 빠져주고 자 스태미나 한번 채워주면서 요렇게 공격으로 바로 주저주고 이쪽에 활공격하는 애들 있는거 알고있죠? 음 좋아요 쭉 달려봅시다 요렇게 여유롭게 여유롭게 활공격하는 캐릭들 옆에 있는데 지금 근접 캐릭 한명 이렇게 접근하면 끝나죠? 끝장난거죠 여기서 그리고 이쪽은 뭐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쪽으로 내려가는거 아니죠? 저 내려가는 길이 아닌거 같은데 팔라네불시와 지크벨트 이벤트 봐야돼? 팔라네불시 지크벨트 내려갑시다 팔라네불시는 어디서 오는건데요? 나 팔라네불시는 다 깼는데 근데 그거를 얻었는지 안얻었는지 어떻게 볼수있어요? 뭐 증거가 되는 아이템같은게 나오나요? 혹시 부담되니까? 내가 먹었는지 한번 볼게 내가 깼는데 열심히 잡아봤는데 내가 뭘 먹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거인아니니? 왔다 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oft 아들어갈게 들어갈게 들어갈게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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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인왕 요미에요 얘가? 얘가 요미야? 또 자는데? 그냥 가는건가? 지나가는건가? 어우 뒤통수가 왠지 흐어 쉬리다 이쪽이 아닌가? 다른쪽이에요? 아까 그걸로 떨어져야 되나? 대장장이한테 변질택 가시면 거기에 중후있으면 성공하신거에요 팔람불신은 중후 치고 지나가야돼 잡는건 아니죠? 죽이는건 아니고 야 비켜 끝 아이 나 한대 맞았어 치고 지나가라는거지 이렇게 오오오 오 시부레 오오 아 여기 아래는 저쪽 길로 가는거 맞나? 저 안쪽으로 들어가나보구나 아 뭐야 아 이런씨 팔람불씨 아직 못먹었나요 제가? 못먹었대 못먹었대 이런씨 그냥 한방컨나버렸네 쭉 뛰어갈게요 그냥 잠깐만 다음번 우리 같이 다같이 선거를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이쪽이죠? 반대편으로 일단 건너가야되요 반대편으로 자 필요없구요 안잡고 그냥 갈게요 좋아요 좋았어요 이쪽인가? 내려가는 길이 이쪽에 있었나? 아 이쪽이었다 자 일단은 체력이 오지게 빠졌기때문 나중에 체력이 오지게 하고 와야되구요 성관이 있는데 쭉 뛰어서 갈수있나요? 한번 쭉 뛰어서 가볼게요 갈수있나 모르겠네 이쪽이 아니구요 반대쪽이구요 닝김이 자 반대쪽이구요 자 요렇게 자 반대쪽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정도는 이정도 괜찮아요 자 갑시다 갑시다 세번에 구르기 후에 이렇게 쭉 갑니다 아까 그 거인 건들고 지나가는게 맞긴 맞는데 그치 바로 내려갈게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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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 patriarch 짧은 하나도 끝.. 극쐎아 쭉간망해여 뒤방ẩ 꺄 헬휘빌 게리건 glacier 자, 뛸게요, 뛰게요, 뛰게요, 뛰게요 우오오오와! 죽은줄? 우오오오오오! 안주와서 X2 이런 쥐새끼야 돼! 평화성! 하하하 평화성! 뭐야 너.. 아, 얘 거인한테 맞아죽은거 구나 우오오오! 야야야 쥐새끼들 이거 계속 끊임없이 모여드리는데? 난 쥐가 싫어! 난 쥐가 싫어 아 저 아까 그 보석 달고 다니는 거북이 새끼 그거 먹었어야 되는데 거북이 좀 아깝네 지금 저 잠들어있는 제가 거인왕 요미에요? 음 딱 봐도 거인왕 요미인거 같은데 이건 설마 미믹? 아 힌트다 괴물있다 보물상자있다 이거 속이는걸수도있어 이건 보물 맞고 먹고 옛 감옥의 열쇠? 아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건가 이거 미믹이래 자 피해주고요 어 아씨 뭐 맞았어 물려가나 어 야 옆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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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뭐야 없었잖아 아까 야 미믹 야야야 뭐야 뭐야 없었잖아 어어 어 어 야 이거 뭐야 아까 없었는데 어 고맙습니다 죄님 실화야야 뭐야 이색이도 아까 없었잖아 뭐죠? 실화야야 뭐야 저주괴물이라고? 빨리와 빨리와 뛰어와 이리와 아이씨 아이씨 쉣 이리와 이리와 아 이런 또 저주 걸렸네 괜찮아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좋구요 어어 아아 저주 아 어 어 왜 왜 죽은거죠? 이거 원킬 나네 실화야? 와 이거 즉사야? 하하 그치 하하 아니 개구리새끼들 중에 이거 즉사하기가 있다고 지금? 실화니까? 와 실화하라고 지금 이게 와 말이 안되는데 실화인가요? 어? 아 에어컨 아쉬우신데? 어 알았 무슨 일인지 바로 전화해요 어 어 자 이쪽으로 이쪽 반대편이죠 반대편이죠? 이쪽이죠? 바로바로 진행 하하 저 미믹잡기 전에 쟤네들을 먼저 조져놨어야 되는건데 그러면 미믹잡은 뭔가 또 좋은거 준단 말이야 미믹들이 잡기 빡세서 그렇지 미믹 좋은거 지름길로 가라고 지름길 어딘데 지름길 있어요? 어디 어디 근데 옛 감옥의 열쇠를 먹긴 먹었는데 아까 그쪽 반대편 거기를 열쇠를 한번 열어볼까요? 열쇠를 먹었는데 내가 그럼 먹어볼까? 아 열어볼까? 들어와 어디가 지름길이에요? 지름길도 좀 알려주세요 뭐 하나 나왔네 땡큐 생긴거 그 겸 다음 생일 형처럼 잘생기게 태어나라 잘생긴 얼굴로 알겠지? 여기 생긴거 이렇게 형 이쪽으로 좀 빠졌다가 저쪽 왠지 문이 이걸로 열릴거 같은데요? 이 열쇠로 좋지 않을까? 옛 감옥 열쇠 지크벤트 이벤트용이 아 그래요? 이거 이거 여는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거 지름길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어디가 지름길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디 어디로 가야돼요? 뭐 말이 없으니깐 그냥 가는길로 갈게요 시간은 금이니까 갑시다 자 내려가지고 이쪽으로 쭉 달려서 일단 스태미너 좀 회복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아래로 쪼로록 이렇게 좋구요 이동 여기서 이제 거인 깨운 다음에 어 거인 비키게 하고 때려서 거인 비키게 하고 쭉 달려요 달릴거야 쭉 달리구요 자 여기에서 여기서 죽었죠 아까 쥐새끼들 다 죽여주고 아 이거 쥐 짜증나게 하는데 자 계속 오니깐 쥐들 안경없이 다 처리를 해줍니다 물약발로 자 물약 하나 먹어주고 아까 뭐해 죽은거야 그 개구리새끼들 저 죽온다구요 저번에 쇠창쌀 열쇠로 어 뭐 또 있어? 아 어디 자꾸 이렇게 기어 나오냐 쇠창쌀 열쇠로 떨어져서 가는길 뚫었잖아 뭐 기억 안나요 뭐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자 위로 갑시다 위로 갑시다 일단 저기에 미믹이 있는데 아 쥐도 계속 맞으면 스택 쌓아요 근데 여기 막 다른길인데 일단 이거 잡고 생각해볼게요 뒤에 나왔네요 이 쇠키들 이 쇠키들 이 쇠키들 이 쇠키들 컴온 컴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이씨 상당히 빡세히 굳는데 독수치가 높아가지구 나무자비를 잡으면 안될거 같애 뒤로 빠지고요 와 이거 상당히 무섭다 얘네들 어떻게 잡아야 되냐 자 점점점점 이렇게 이렇게 아 알았어 알았어 스태미나 회복하고 일단 스태미나 회복하고 자 동맞기 전에 돌아줍니다 이런식으로 자 네네들은 죽었다 됐어 됐어 두 마리 죽였어 두 마리 죽였어 이게 즉삭이라 상당히 무섭더라고 한방에 그냥 한방컨을 훅 가더라구요 빨리 와 빨리 와 아 근데 왜 생긴거 극혐이냐 극혐으로 생겼어 으어어어 아 또 아 아씨 와 한 마리한테만 맞아도 이거 그냥 순삭이야 대박이네 와 이게 순삭이라고 지금 한마리한테만 맞아도 와 말도 안되는데 생긴것도 극혐는데 불걱 스킬 자체도 완전 극혐이네 조류장갑 땡큐 지름길 2층서 다리 건너지 말고 그대로 직진하세요 다리 건너지 말고 그대로 직진 여기? 아 여기가 여기가 지금 뜨네 아 그렇구나 여기로 떨어지면 되는구나 알았어 알았어 무슨소린지 알았어 이렇게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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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느낌 알았어 느낌 알았어 느낌하니까 갑시다 자 아래로 내려갑시다 쭉 아 근데 아까 그 개구리 새끼들이 문제네 근데 아까 거기 길이 막다른 길이었거든요 그 둘째치고 개구리는 둘째치고 어떻게 해야되죠 물약 하나 일단 얘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비키시구요 좀 뛸게요 자 블루구요 뛰 돌아가겠습니다 여기는 거인들 못들어오니까 최대한 뒤쪽에 이거 쥐들 또 있거든요 어우 쥐들도 많아 여기 자 욕심부리지 말고 이렇게 한방씩 차분하게 차분하게 쥐들한테도 울리면 안돼요 여기 흑사병이 무섭군요 상당히 생각보다 무섭거든요 소울 리트리브 땡큐 아 이쪽인가? 아 길이 옆쪽에 또 있네 어우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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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꺼 너꺼 빼가 활을 쓰라고? 나 활 없는데 음 활이 없어용 활이 없어 괜찮은데 한 번 더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떨어졌네 저 미미가 어떻게든 잡아보고 싶어서 자 요렇게 굴러가면서 자 피하구요 독 저기 피하구요 저희 넓은 지역으로 갑시다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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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생긴 왜 이렇게 극혐이야 아 아 아주 두렵다 어 이거 수치가 상당히 위험하게 쌓였는데 또 피하야 으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우 포기할까 잡는거 일단은 0으로 낮출게요 위험하니까 죽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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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제발 하나 죽였어 하나 죽였어 하나 죽였어 하나 죽였어 기다릴게 뒤에 뭐가 떨어졌는데 뒤에 또 있었어? 이런 애들 하나 더 죽였어요 하나 더 뒤에 애들이 또 있었어? 형컷이면 가네 나를 믿나? 나를 믿는단 말인가 좋아요 그런 자세 좋아 나를 믿어준다면 내가 그 믿음에 보답을 해야지 좋아 좋아 새끼리 있어 거기 어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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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알겠어 와 어떡하냐 저거 뒤로 이동 거의 다 죽였네요 한 마리 남았네 얘 잡고 이제 미믹 잡으러 갑시다 이랬는데 미미기한테 죽는 거 아니야? 미미기한테 끝 다 잡았으 가자 가자 아 다행이다 끝났어 끝났어 극혐한 저 개구리들 독개구리 어 하나 남았다 저 독개구리들 전부 다 쫓아 버리고 이제 미믹 잡으러 갑니다 원거리 필요하지 화염병도 방법이에요 화염병이 있었나 내가? 화염병이 없는 것 같은데? 지금 어 저번에 있던거 다 쓴 것 같아 화염병은 근데 그 상대방을 팔지 않아요? 이앱 괴물 있다 뒤로 뒤로 빠져주고 조 점프하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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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 돼 오우쌰 네 어 나 피했는데 왜..왜 안 피해져? 오우쌰깝자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피했는데 안 피해져?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피해주고 아 얘네들 이거 다 생긴게 극혐이야 자 세번 일단 피해주구요 끝났네요 아 미믹도 근데 예전만큼 안아프구나 어둠의 기수의 반지 뭐 반지 하나 먹었네요 자 반지 옵션 한번 봅시다 자줏빛 돌을 쥐는 기수의 반지 암흑공격력을 높이지만 감소율이 떨어지고 만다 암흑공격력? 음 좋은데요 음 어둠공격력을 높입니다 어둠공격력은 뭐야? 암흑공격력? 이 오른쪽에 보니까 이거 뭐 지금 새끼리 하나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화염병 아까 있었다고? 지금 화염병 없지 않나 나한테? 자 커피 한잔 마실게요 여러분들 아아 커피가 너무 꽉 차서 흘렸어 잠깐만 아 내가 커피 다 흘렸네 암술이나 암흑변질을 쓰거나 하면 써요 암흑변질 변질쪽엔 제가 쥐약이라서 아까 화염병 봤다고? 나만 못보나? 화염병? 어?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화염병이 아 찾았어요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못 봐가지고 어 제가 아이템은 젠비룡이라 미안해요 이내 있네요 자 갑시다 갑시다 암흑반질까지 얻고 쪄서 진행! 어 갑니다 갑니다 자 갈게요 자 애들 근데 여기 못 오죠? 꼈죠? 오우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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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워? 왓더파악? 왓 어디로 떨어진 거야 지금? 아니 떨어지는 길이 없었는데 어디로 떨어졌다고 지금? 왓? 버그? 아 나 겁나 빡치네 진짜 아니 안그래도 겁나 힘든데 이거 버그까지 나 방해하냐? 아 겁나 앓았네 아 뭐야 짜증나게 버그? 아니 장난치나 지금 내가 버그에 발목 잡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야 달립니다 아 진짜 버그야? 겁날받는다 싸늘하다 싸늘하게 버그가 내 가슴을 스친다 좀 내려가고요 체력 회복 한번 해주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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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까인놈 미켜라 한번 굴러줘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손으로 한번 찍으니까 한번 굴러주고 이제 쭉 뛰면 돼요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저 아이템 먹고 죽을까? 아이템 뭐지 저거? 주는 아이템 쭉 굴르고 아 쥐가 계속 여기서 나온거였어? 쭉 굴러주고 아 쥐가 계속 나오네요 이 쥐세기들 이것도 이것도 병 걸리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니까 조심조심 좋고요 다 죽였고요 이쪽으로 바로 갈게요 뒤에서 혹시 세비진 않겠죠? 와가지고 이제 훅 세비고 이런거 아니겠지? 넓은 구역에서 싸우자 쫄지말고 아무리 두마리라 그래도 할만해 이게 할만해 어어 아닌가? 잘못생각했나? 어 잘못생각했나보다 미안해 미안해 얘들아 내가 형이 잘못했다 형이 너희들을 너무 우습게 봤구나 우습게 볼만하네 어 시간가요? 피 빠지는거 별로 안아프죠? 어 뱅큐 죽을때 다 됐죠 니네들 나 물량 많죠? 물량 오지게 많죠 나는 한마리 죽었고요 줄서 이 새끼들 안쫄아도 돼 내가 완전 대왕지한테 한번 제대로 오지게 물린적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쫄아서 그렇지 대변경단 뭐야 이거 똥덩어리 주고 있어 이 앞에 웅덩이 있다 누가 여기 빠져나가 베인이래 구르기가 몸에 베인 베인 빨리 죽여버리는게 상책이야 이거는 야 뒤로 빠진다 이거 죽을수있어 죽을수있어 왜이렇게 왜이렇게 구르기가 느려져서 왜이래 구르기 왜이래 구르기 왜이래 구르기 왜이래 두마리 죽였어 끝까지 따라오니 온다고? 올라고? 나 무서운데 올거야 올해 투표 열심히 한다니까 누님 투표 열심히 한다니까 누님 예 앞으로 투표 열심히 한번 살께요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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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표는 무슨 놈의 투표 야씨 투표는 무슨 놈의 투표야 까불고 있어 까불지 마라 다음부터 알갔어 다음부터 까불지마 나한테 나 빡친 무서운 사람이야 빠세 빠세이 일말의 자비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거 알죠 여러분들 예 뒤쪽이야 앞쪽이야 일단 겁나 뛰어서 자 겁나 뛰어서 일단은 조져버리고 최대한 빨리 조져버리고 아우 아우 야흡 야흡 자자 누님들 누님들 투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자자자자 투표 형식이 아니고 다음에 또 돌아가겠습니다 자 자자자자 음 지금 뒤에 쫓아오고 계실 겁니다 아이 죄송하구요 누님들 아 상당히 뭐 까탈스러운 분들이시네요 그죠? 예 또 올거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피해역 좀 하고 갈게요 음 저 누님들이 투표 안하면 투표해 이러고 그냥 도장 찍어버리신 그분들이에요 가자 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표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투표는 항상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투표를 안하니까 이 누님들이 이렇게 빡치시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귀인에 감염 땡큐 땡 Shirley 형 brethren 인기 많네 parties 함정은 뭔지 알아? 저 누님들 다 똑같아 생겼어 무섭게 하나지 다 똑같아 생겼어 there soup 으어어 want 퍽 열어놓을까? 어? 안에 뭐 있다 what? 달려올줄 알았다 e 아 순간 Syfield 뭐야 이거 아 짜증나네 아 나 짜증나게 울려 두방 많이 때리려고 하지마 많이 때릴 필요 없어 두방 두방 어 아 됐다 죽였다 아이템 안주니? 야 이런 거짓새끼들 꼭 이렇게 위압적으로 들이대는 놈들이 좋은 거 안주더라고 여긴 뭐 주는거 없네요 마모 또 주는거 없네 아따 여기 왼쪽은 숏가시고 오른쪽은 죄의 도시에요 이쪽? 여기가 죄의 도시라고요? 일로 가는거 아니에요? 여긴 다른 지역이야? 자 좀 기다릴게요 자 좀 기다릴게요 여기 좀 있어야 돼요? 어떻게 지금 가는 길로 쭉 가는거에요? 아니면 그 방향이 죄의 도시 맞다고 여기로 쭉 가면 되는거에요? 근데 어째 세이브 포인트가 하나도 안 나오네 어 에스트다 밑으로 가는거 맞아요 고맙습니다 다크소울스토리 처음부터 봐도 재밌는데 진짜 재밌더라고 저도 한번 봤거든요 고리의 도시부터 해서 어 오! 깜짝이야 놀라잖아 뭐 거미여왕의 반지 먹었다는데? 저 미믹인가? 저 오른쪽에 상자 하나 더 있거든 거미... 어... 땅거미의 반지 마법의 소비 AFP를 줄여준거네 AP도 줄여 HP도 줄여두고만 이것도 그냥 마법 그 마법사 거네? 아이 나 미믹 치 이리와루와루와루와루와 에스트 파펜이나 주고와라 그냥 불사대 뼛조각이나 우와 날라차기 싫어합니까 이거? 미믹 자 뒤로 와 아아아 뒤로 피했네 에바세바 드록바 에바세바 드록바 물려가나? 피해주고요 굴러주고 한번 때리고 뒤로! 뒤로 피해주고 좋아요 피할 때 옆으로 피하는게 좋아요 미믹은 좋구요 자 옆으로 피하고 옆으로 피하구요 죽었네요 좋텐네 나라 좋은거 줘라 쇠기석 비늘 저걸 없다고 쓰는거였더라 쇠기석 비늘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